어 뭐야 뭐야! 아 안돼!! 어 진짜로 안 돼!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 얘기들이 중인데. 노래 하나만 살짝 발라드 부르면서. 이야! 부르면서 그림 그리는 거. 발라드 살짝. 아까 종민이 옷보스러 그런 여자였죠? 계속 저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지금 많이 외로워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어우 히트 보인다 이거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the future smile 감사합니다 외로운 오빠는 오늘 일을 안 물고 연필선별로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얼른 뭐 그 시경이 잘 들리는 거예요? 네 선의 힘도 있고 뭐 테크닉보다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선을 붙는 그런 느낌 교수님은 미래 나오셨어요? 이거 왜요? 하핳 어 아 아 아 전공이 뭐니? 전공이 뭐니? 전공이 뭐야? 너 도강하러 왔구나? 여기 공대생이 와있는데요? 아침부터 제가 돌아가면서 아까 벗어나왔던 분 F야 눈썹과 눈매가 정확한 것 같아 너무 똑같아요 근데 매블이 그거 거의 잘 잡았고 와 비슷해 에이드 우와 진짜 저게도 저게도 와 이거 느낌인데 이거? 아 이거 아예 이건 누구에요? 와 나그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기대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이 친구가 아니 예대 예대 학생이 아 간만에 하지마가 못하지마요 아니 우리 아니 이게 아 아 아 아니요. 그냥 까먹어 볼게요. 제가 아트 때가고 가봤는데 요즘 중국의 현대미술 다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막 2, 3옥씩 해요. 아니야, 이걸 아예 너의 스타일로 가져가봐봐. 야, 코에 붓었다. 닦아줄까, 이걸로? 안 지워지는데? 열심히 그렸는데. 성시형수가 그린 작품. 수명수명 잘 그렸어요. 어때? 우와. 나이 틀렸어요. 저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의 뭐. 뒷모. 뒷태, 뒷태. 내가 하여튼 언제 졸업하셨고. 언제 어디다가 같이 나왔지, 어느 변화죠. 하, 사랑합니다. 더 달아날라, 뭐. 지장 주신. 싸인하라. 싸인. 이게 어디에 이게 2050년도에 3000년도에 이게 막 대단한 거예요